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가자 살았습니다 우와 자 너희들 여기 처음 와봤니? 네 덕이만 처음 와보고 여기 처음 와봐 여기가 형들 작업실이야 여기 작업실 여기 위에서 작업하지 잠깐만 우상 체크 한번 하자 어차피 거슬리는 거 없지? 네 민무늬로 입고 왔습니다 아 우리 덕이가 형 이제 좀 식사를 안 해 잘했어 너희들 뭐 자꾸 오해하지 마 아 용감한 이단형 지금 옷이 다르거든 3회째지? 아 3회부터 입고 이게 지금 3회째라는 얘기야 빠왔다 어때 편하게 좀 앉아 우리는 뭐 딱딱한 스타일 안 해 여기 편하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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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자 자 의자 가지고 이거 아직도 있어요? 너네 아지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니? 자 우리 베리트는 어때? 베리트 근데 여기서 음악 틀고 춤추고 해도 이제 주민 신고나 그런 거 괜찮아요 말할 줄 알아 작게 틀어 아 작게요? 동작은 크게 음악은 작게 아 여기 돌베개 어때 여기? 좀 더 어? 여기 어때 분위기? 여기 에어컨 없어요 혹시? 아 없어 에어컨 같은 소리 한번 너 뭐야? 아 이거 이거 우리 백병 챙겨왔어? 네 아 어 그래서 이렇게 들고? 야 이거를 이거 아프기가 준비해왔단 말이야? 우리 회사 JYP 겁니다 그러면 야 나 이렇게 준비성 있는 애가 리더로 해야겠냐 생각해 원래 그냥 니가 리더로 해라 나는 니가 리더야 나는 니가 리더야 하하하 하하하 아 그냥 한 명 계속 뽑고 쭉 갈걸 하하하 리더는 반만 해도 되죠? 아 그럼 아니지 멤버들한테 하하하 멤버들 이거 그러면 형들이 얘기해줄 때 인사 그거 한번 해봐 인사 한번 해봐 대표로 하 우리는 삑 퓽 퓽 퓽 퓽 퓽 퓽 뭔가 허접한데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자 혁 지도 인사 한번 해봐 아 혁 지도 하 우리는 빅 병이에요 아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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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되나 야 한때 보안도전에서 어떻게 하든 형 손이 갔다 자 다음 돌메기 아 이게 쉽지 않아요 형 어 한번 들어가 할게요 알아요 카운터 한 번만 해주세요 카운터 왜 이렇게 좋아 애들이 4, 3, 2, 1 우리는 핫 빅 빅 빅 빅 무슨 일인데? 아 좋아 아 꼭 팀 연습 많이 했구나 야 이렇게 보니까 아이돌 같다 네 사실 연습하는 애들이 티가 나요 혁이야 네 왜 니네 팀 리더인 줄 알겠지? 하하하 아저씨 그거 2층에 갖다 놓으세요 네 아저씨 그거 2층에 갖다 놓으세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벽이 형 해봐 후 아 스트레스 아 아 하 하 우리는 핫 피 빅 병 이에요 하하하 물 좀 받아와라 물 좀 받아와 물 좀 받아와 아 좋아 좋아 이거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니네들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 다음 주 뮤비 찍으면 끝이야 어 이제 뭐 일단 뭐 아직 뭐 테스트할 게 많으니까 그래, 우리가 또 뭐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좀 안무는 좀 필요해. 아, 네. 그러잖아. 아, 일단은 그래서 안무 실력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아무래도 너네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을 거고. 잘 짜여져 있는 안무는 아니고. 아, 프리스타일이지. 프리스타일에 그런 걸 한번 잠깐 볼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아, 노래는 랜덤 재생입니다. 아, 랜덤이요. 왕콩이부터 가보자. 랜덤으로 재생해 볼게요.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몰라. 오랫동안.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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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왕콩이 좋아, 느낌 마지막 임팩트 있었어. 그런 굉장히 창조적인 댄스 창조적인 댄스 자 벨트 창조적인 댄스 느낌 잘 살렸어 왕콩이 감사합니다 역시 리더다워 리더 아파요 반만 해도 되죠? 분위기 있는 노래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없어 분위기 있는 노래? 알았어 아 아 아 아 소원 빌냐?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야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 괜찮다 좋아 아 그 뭐랄까 혁디 네 기존에 그 본인을 좀 내려놓은 느낌이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 그럼 패션이 좀 느껴져서 지켜보고 있어 네 지켜보고 있다 자 다음에 돌베기 돌베기 나 요즘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 돌베기 어 돌베기도 아주 쎈 음악으로 내가 생각했어 세다 세다 와 와 세다 이거 최고다 아니지 아니지 귀엽게 나가면 안 되지 가봐 맡겨봐 세잖아 음악 세잖아 그렇지 내껴봐 내껴봐 형 그렇지 춤추는 건달같이 그렇지 손에 끼고서 손 좀 잡고 강하게 강하게 컴온 어 좋아 어 카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옷이 없으면 나와 응 급했다 급했어 급했다 급했어 헤헤 어때요.. 주, 달콤하게 주, 달콤하게 주, 오매랑 힘이 풀려 알잖아 우리 애가 귀여운 애는 아니다 야, 리더! 야, 리더! 호랑이 님! 야! 호랑이 님! 야! 야, 다 나와 야, 뭐 하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자, 아무 말도 없던 것처럼 다시 오케이, 오케이 너, 엄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갔어야지 아이, 진짜 엄마, 이거 장난이냐? 장난이야? 어? 야, 호랑아! 아, 얘 때문에 뭘 못하겠네! 아, 뭐 좀 하려고 그러지? 과외스런데 안 갖고서 아, 뭐 좀... 아, 그림 좀 따야지 하는데 야, 이 말이 안 통화니까 미치겠네 콩이야! 아, 뭐 같은 매끄럽지? 아, 아! 자 아, 쟤를 리더로 뽑아가지고 잠깐만 다시 한 번 어떻게 기회를 한 번 달랐는데? 어 미스터 츄 같은 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억만 안 돼요 아, 어떻게 해? 한 번 보여주세요 미스터 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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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가 하하하하 파이팅, 형 봐봐 고추기! 그렇지, 찍고 좋아! 죽여! 그렇지! 그렇지! 와! 다리 씻게 한 번 들어가야지 그르밀! 그르밀! 좋았어, 형 아, 미스터 츄 아, 이거 별백이 하니까 되잖아 치고 하는 거 되잖아 하하하하 너 감사합니다 학교 간 애들은 이겨야지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나 육덕이 성공하면 줄 거야 예 파이팅 자, 육덕이 자, 육덕이 남성미 보여줘 남성미? 남성미? 남성미 헐!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있네 어? 들어왔어 에이 헤이 하하 후! 하하 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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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다시 나갔다 와 와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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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 할 게 있어서 그래 하하 하하 아니, 이런 거 야, 그림 하나 따고 막 외롭고 괴로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방금 설정을 좀 해야 돼 빨리 들어와 어? 어? 약간 대기 섞여서 빈축축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음악마다 이렇게 다 포인트 안무 정도는 있잖아 우리가 군무는 필요가 없고 네 한번 우리가 음악을 쭉 한번 들려줄 테니까 듣고 생각나는 안무라든지 동작이 있으면 한번 좀 자유롭게 한번 보여줘 예 오케이 한번 음악을 먼저 들려줄게 예 일단 한번 쭉 한번 틀어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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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본 것 같은데? 스트레스 스트레스 맞고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 땜에 너 땜에 너 땜에 내가 너 땜에 너 땜에 내가 너 땜에 너 땜에 스트레스 빗자랄 줄 이거 좀 느끼면 뭐 생각나는 동작들이 있죠? 혹시 제가 한 거 그 다리 스플릿 있잖아요 어 혹시 스트레스마다 피면 안 돼요? 여기 다리 찌는 사람 돼? 아니요 거기는? 저 못 찌지 거기는 못 찌지 약간 간단하게 뭐야, 포인트 동작이면 어 이렇게 뒷목 잡고 아, 이런 괜찮지 않아요? 아 스트레스 이렇게 이렇게 괜찮네 아, 나와 저기요 어 우리 어떻게, 마이크 어떻게 줄 거야? 예 예 딱 도면을 아우 아우 아니면 처음에 이거 스트레스가 많잖아 피스타즈에 바지여서 스트레스 딱 이렇게 안 오는데? 아 아 처음에 스트레스 나오는 데만 다 깨서 깨요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이 스트레스 술에 취하시고 예 몰랐던 주산도 스트레스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누르르르 끄는 사람 아우야, 목 아파 하하 여자친구 백화점 화자 스트레스 가방 들고 기다리는 것도 사인 너무 계속 똑같으면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럼 그리고 약간 나는 네 가사대로 좀 따라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몸을 피서지가 한 번 뚫으자 몸을 부르르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어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부르르르 어, 화분해봐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부르르르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부르르르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부르르르 귀엽잖아 귀여워요? 스트레스 안 받을 거 같아 하 이렇게 네 피자를 주문하면 쿠폰이 없네 자꾸 저 너 땜에가 너무 떠오르는 거 같아요 내가 없네 자장내를 시켰는데 당부지가 없네 네 자 자 내가 너 땜에 너 땜에 너 땜에 너 땜에 내가 너 땜에 너 땜에 내가 너 땜에 너 땜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약간 라인이 약간 높다 아, 정말요? 어 약간 A의 모티브를 받은 건데 되게 걸그룹처럼 예쁘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쉐이브를 머리 밀어 지금 괜찮겠어? 다리, 다리 터널 오, 그도 재밌겠네 이렇게 재밌겠네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 아, 그럼 거짓게 했지 네 와 와 야, 먹어 쿠폰 있어요? 피부 아니야? 이봐 폰 없잖아 아, 여기 안에 있을까? 박스 안에 있잖아 아, 배고파다 이거 이게 뭐 와! 와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의 춤이 되어가는구만 춤이 뭐 니네들이 더 잘하니까 아, 그럼 이거, 이거 해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미끄렸어 어, 왜 그래? 미끄렸어 아, 괜찮네 이게 될까? 형들은 아닌데 이게 될까? 이거 정말 빨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 빨리 해야 돼 이 그룹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최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약간 병갈처럼 네, 이런 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할 때 좌다가 아, 다음에 나 괜찮네 자다가 갑자기 파이팅하면서 올라오는 거지 나랑 같이 해볼까? 네, 한번 해봐 자, 그래서 내가, 그래 야, 근데 너네 둘은 일단 됐잖아 이게, 이게 한 명이 하면 굉장히 어색한데 두 명 이상이 하면 괜찮다고 그럼 이번엔 세 명이 한번 들어가봐 세 명이 다 할 수 있대, 그러면 스웨그 있게 해야 돼 어 그 눈빛 제일 중요해 눈빛 와아 대박 근데 한 명은, 한 명은 못 일어나잖아 한 명은 못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예요 계속 누워 있는 거지 세 명은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응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아 얘 누워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약간 미절해서 막 이런 거 아우 아우 어 어 네, 끝났습니다 숨졌습니다 돌베기까지 쭉 한번 해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 이 그룹을 하고 있는 가자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맙시다 내가 너때면, 너때면, 너때면 내가 너때면, 너때면 내가 너때면, 너때면 내가 너때면, 너때면 스트레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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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요 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만 아우 아우 이달이 한 분이 들어가 있어 열심히 다 마무리하고 있는 보경해야죠 어? 우리 열심히 하는 모습 보경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어쨌든 너네들이 저기 불을 잘 지폈으니까 마무리를 잘하자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하하하 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멋있게 형, 진짜 갔어 형 빨리 여기 보면 좀 정리하죠, 그럼 가 봐 Let's go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때면, 너때면, 너때면 내가 너때면, 너때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때면, 너때면, 너때면 내가 너때면, 너때면, 너때면 내가 너때면, 너때면 스트레스 오 끝까지 알았어 이거 퍼펙트 네, 괜찮았어 1위 할 수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뮤직비디오 영업방송 해도 되겠다